새마을문고 김천시지부는 지난 26일 강변공원에서 문고회원과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서지 이동문고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. 피서지 이동문고는 독서인구재변확대와 건전한 피서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새마을문고 김천시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강변공원에서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운영합니다. 운영기간 동안 비치된 약 1,000여 권의 도서는 무료 대여가 가능하며 부채 만들기와 압화체험, 비치볼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박영희 새마을문고 김천시지부장은 폭염의 날씨에도 피서지 이동문고 운영을 위해 써주는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매년 개최되는 피서지 이동문고를 통해 시민들이 책을 많이 접하고 삶이 풍요로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